오늘 이 시간 주제는 남에게 줘서는 안 될 선물 또는 물건에 대해서 구속적인 견해로 좀 보겠습니다. 그렇지.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특히 우리가 내 운을 뺏긴다고 보지. 내 운을 뺏긴다는 것은 뭐냐. 특히 내가 금부처나 가지고 있었던 거를 빛나는 광채 이걸 남한테 주잖아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반지나 팔찌나 뭐 시계나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소중하게 끼고 있었던 거를 야 뭐 이쁘다 해서 주잖아. 그럼 내 걸 그 빛나는 광채를 남한테 주면 내 운이 글로 나가버리는 거야. 내 복이 없어. 진짜 그거는 확실해. 절대 금부처 빛나는 것은 주면 안 돼. 남한테. 주면 안 되고 또 이제 옷. 옷도 밝은 옷. 밝은 옷을 주면 나에게 깨끗한 저기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먹구름이 돼버리거든. 의복을 내가 입던 거를 남한테 주지 말라. 그래서 이제 남들이 뭐 하다못해 누구 뭐 아깝다리에서 돌아가신 양반들 옷들 갖고 와서 입잖아. 절대 금물이라고 그러잖아. 그만큼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입어서 방해를 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내가 주고 싶어도 될 수 있으면 하나 사서 주면은 몰라도 주고 싶어서 주는 건 몰라도 내가 입던 것은 남한테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.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적에 뭐 코끼리라든지 짐승. 코끼리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도 야 이거 이쁘다면 주는 사람이 있어.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백자기 같은 거. 이런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. 무슨 뭐 꽃병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이런 것도 남한테 주면은 내 운이 글로 간다고 보지. 그때 그거는 금물이야. 절대로.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. 그리고 이제 거울 같은 거. 거울 같은 것도 건네 상대방을 준다고 하면은 내 운을 뺏긴다 이렇게 보지. 뭐 미싱이에요 일이지만은 그게 맞는 얘기거든. 그만큼 내 거는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야. 다 나한테 들어온 것도 빛나는 강체 들어온 것도 내 목으로 들어온 거잖아. 근데 하나의 재산이야. 그렇지? 하나한테 팔찌고 먹고 딱 내 재산이란 말이야. 그걸 왜 주는데.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하나 그냥 해주고 말아. 돈으로 주고 그냥. 그러면 또 개중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? 돈은 갖다 재물 아니에요? 이러겠지? 돈은 쓰면 생겨. 무슨 말인지 알지? 돈은 써야지 생겨. 안 쓰면 돈이 안 생겨. 그래서 돈을 써야지만 생긴다. 이러지요. 돈은 돌고 도는 거야. 그래서 돈이야. 돌고 돌아서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갖다 해주고 싶으면 그걸 갖다 사서 그냥 써라 하고 뭐 어른들이고 누구 용돈 주듯이 그렇게 줄 수는 있지만 금전으로. 그래서 금전이 재물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. 근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이 빛나는 광채 또 의복이라든지 무슨 뭐 고끼리 쌍이라든지 뭐 대지 뭐 저금통정이라든지 이런 걸 누구네 집 가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빛 같은 거고 근데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이 좋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안 돼서 집안이 안 돼서 그런 집안 거를 갖고 내 집에다 넣으면 나도 안 돼. 희한하게 그렇더라고. 그래서 다 값이 있으니까 갖고 온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지금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냥 하다못해 흥거래부터 내 거로 만족했으면 좋겠고 내가 갖다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. 그래서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물건은 내가 그 복을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뺏기는 거기 때문에 내 주어진 복은 뺏길 수는 없잖아. 그래서 그것만 관리를 잘해도 재물의 운은 들어오는 거니까 금전의 큰 손재수는 안 가요. 내 운을 안 뺏겨. 그것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? 청완관신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